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천재시가 오후 4시 17분이구요. 여기는 어.. 아.. 왓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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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믹스 아.. 싱까문 여기 시장입니다 시장 본 시장이구요 싱까문 아.. 요거는 요녀석 깐깐 깐깐 이름이 이것도 밑에 것도 깐깐인데 음.. 성조가 다를 것 같아요 성조가 다르고 깐깐 위에 겁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네.. 네.. 꼰시장에 온 김에 어.. 이 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식당 제일 끝에 있는 집이구요 다 믹스해서 갑니다 믹스해서 가고 이렇게 음식들 차려져 있고 할머니 마음 좋아 보이네요 사먹고 갑니다 장은 다 봤구요 대부분 과일들은 과일.. 대부분 과일들은 바이크 시로 들고 바이크 못 싣는거 들고 지금 나왔고 그리고 방깐 하나 3만동짜리 방깐 하나 먹고 가요 그리고 다 왔습니다 하하 네.. 음.. 예.. 맛있게 생겼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.. 아.. 좀 뭉치겼더니 땀이 쫄쫄 난다 튀김입니다 튀김 음.. 계란 계란 조금인데 맛있다 흐흫 이 하나에 달걀 하나씩 들어있는거야 이야.. 이 하나에 달걀 하나씩 들어있어요 영양가 최곤데요 요즘 보면은 고기도 같이 이렇게나 먹어볼까 네.. 빵깐이었네 이 하나에 다 먹었을 때 이렇게 다 먹었을 때 다 먹었어요 으흠 으흠 빵깐 전문제 모양입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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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들이고요 이건 이거 하나에요 계란 하나씩 달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으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3만동 1,500원 되겠습니다. 마저 다 먹고 가졌습니다. 이상이요.